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CBS 한판승부는 유튜브로도 보시고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한판승부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할 때 유튜브로 들어오시라고 알림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쉽게 보시면서도 즐길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부 응답한 한판승부 시간 두 분께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진작가님께 드리는 7139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가님, 유시민 작가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검사라면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자기를 대하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라면서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을 추천했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수모를 견디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알려주는 책이라면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추천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책 추천은 무슨 뜻일까요? 두 후보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투사한 거죠. 책 추천이라는 형식으로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도 있고 형수 역설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 견디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인문학의 오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책 추천을 이용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버릇이라고 보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지식소매상이라고 불렀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네. 본인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식소매상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지식소매상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영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나중에 우리 진 작가님도 두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한번 하면 그건 상도덕으로 오영이 있죠? 아니요. 그냥 그런 식의 맥락을 닫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봐서 참 좋은 책이 있다. 그냥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맷장희님이 한판 클라스에서 스테디셀러 미학 오디세이의 저자 진 작가님의 강의를 기대한다고. 두 분께 미학 오디세를 권합니다. 정말 봐야 될 책이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 뒤에서 김성현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 4165님의 질문인데요. 소장님,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 게시판에 가보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도배되고 있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 선대회 구성에 개입하지 말라. 또 그러면서 당원 소환자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자. 이준석 아웃 이런 글도 있다는데 이러한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당원의 여론은 당원 전체의 여론을 들어야지 그중에서 일부 게시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도배라고 표현하시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상황은 모르니까요. 일부의 이야기를 꼭 다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 차원에서는 몇 개의 아이디가 몇 분 간격을 어느 정도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올 테니까요. 그런 것을 보아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당원 전체의 여론이겠죠. 여의도연구원이 그런 관련된 여론조사를 자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시판의 여론은 참고를 한 것이고 전체 여론은 전체 여론대로 당이 책임지고 듣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 자체에 너무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판의 일정 부분, 정당한 부분이 있죠. 이준석 대표가 약간 개인 정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면 타당한데 또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노년층들 또는 장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사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갈등이 있는 정당은 참 아름답네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세대가 다양하게 있고 그 세대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모여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 민주당은 어쨌거나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군요. 그러니까 40, 50을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지. 사실 두 세대에 아무런 다른 공통점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4165님께도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